점수 잡는 한번 보시죠. he walks to school every day. 이거는요. 현재 시제예요. 그는 매일 매일 학교에 간다 걸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를 걸어갔대 라고 옛날에 있던 일로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work 이란 동사에다가 이디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he walked to school yesterday.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해석도요. 그는 걸어갔대. 언제 벌어진 일이죠? 어제 벌어진 일인 거죠. 자 일반 동사는 간단하죠. 어떻게 했어요? 동사 끝 머리에 이렇게 이디를 붙였다. 주로 이디를 붙입니다. 이걸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반 동사 과거 시제 만들기 동사에다 이디를 붙이면 되는 거구나. 자 clean 깨끗하게 청소하다데요. 청소했다 cleaned 이디를 붙이고요. finish 끝내다죠. 끝냈다 하려면 finished. finished. finished 발음 조심하세요. 제가 어떻게 읽는지 잘 보셔야 따라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finished. finished라고 읽어주기보다 약간 느낌 나게. watch 보다잖아요 그렇죠 요거도 봤다 옛날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watch it. watch it 요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뒤에 이디 붙이는 거구나 자 요렇게 문장을 쓰면 긍정문이고요 만약에 부정문 만들고 싶어요. 자 근데요 비동사나 조동사는 바로 뒤에 낫을 붙였어요 부정문할 때. 예 의문 문 할 때는 주와 앞으로 넘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동사는 제가 뭘 했어요 고기하신 몸이야 직접 낫 같은 거 안 붙여요 대신 누가 나서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두더지라 그랬죠 제가 두 더스 디드가 대신 나와 주고 그다음에 낫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 안 했다 그러려면 클린드 낫 안 그런다는 거죠 두 낫인데 여러분 두 를 쓰면요 현재 시제가 돼 버려요 보세요. 두하고. 더스하고 디드 이 세 가지가 일반 동사를 부정문 만들 때 또는 의문 만들 때 쓰는 애들이거든요 두더지가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데 두하고 더스는 현재 시제거든요 우리 지금 뭐 배우고 있죠 과거 시제하고 있잖아요 과거 시제는 디드가 낫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드를 써주고 그다음에 낫을 붙이고 저 클린은요 이디 있던 거 떼 버리면 돼요. 원형 모습이죠 그래서 클린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디드 낫 클린 요렇게 쓰는 거예요 줄여서 디드 디드 클린 청소 안 했다. 자 피니쉬 마찬가지입니다 안 끝냈다 하려면은 디드 낫 피니쉬 아니면 디든트 피니쉬. 왓츠 마찬가지예요 디드 낫 왓츠 디든 왓츠 과거니까 두더지 중에서 디드 이 아이가 활약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자 이번에 의문문 해보도록 하죠 비동사는요 아이 엠은 엠 아이. 그렇죠 조동사도 아이 캔 뒤집어서 캔 아이 이런 식으로 동사들이 주어 앞으로 나가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고귀하신 몸이라서 직접 안 나가는 거죠 대신 두더지를 내보내는 거예요. 과거 시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드가 앞으로 나가주면 됩니다. 디드 주어 클린 주어가 청소를 했니 옛날에 디드 주어 피니쉬 주어가 끝냈니 옛날에 디드 주어 왓츠 주어가 봤었니 옛날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일반 동사는 부정문을 만들 때도 직접 안 하고 두 더즈 디드 뒤에다가 낫을 붙이고 동사 원형했었고요.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요 직접 주어 앞으로 동사가 나가질 않고 두더지가 나가고 두 더즈 디드 나가고 주어 다음에 동사는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과거 시제하고 있기 때문에 디드 나트 또는 디드 주어 요렇게 했던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현재 시제는 어땠어요 두 나트. 더즈 나트 아니면 두 주어 더즈 주어 요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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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